세상의 모든 젤리 마리아와 친구들 어 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 어 여기야 어 여기야 시청자분들이 있을텐데 어 어 어 구독 좋아요 빵 여러분 저번에 개미가 엄청나게 나온 거 여기 기억나시죠 여기 이 장소 지금 이제 개미는 없거든요 궁맨 너 여기다 쪼젤리 떨어뜨리면 어떡해 아 잠깐만 궁맨 또 쪼젤리를 지금 땅방에 떨어뜨렸다는 소통이 있던데 지금 개미 끼거든요 넣지마봐요 껌이 넣어줘 아니요 아 근데 집에 들어오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그 개미 바로 문 앞에 소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지금 잡아야 돼 클라스 클라스 진짜 이거 집 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위치거든요 개미 수사대 뭐라고 개미 수사대요? 잠깐만요 개미 수사대 너 무슨 소리 먹으니까 개미 수사대 하하하하 상황이 지금 안 좋아요 잠깐만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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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저 레이더방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띵띵띵띵띵띵띵띵 이거 보세요 와 여기 길을 만들어요 잠깐만 여기 바로 여기 눈 앞인데 아니 지금 여기 개미륜에 여기 길이 누트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봐요 이렇게 가서 여기 보세요 여기 집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니 여기 보세요 지금 올라가고 지금 이쪽에도 엄청 많고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 개미 소구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개미들이 지금 어디로 가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오 잠깐만 위름띵 지금부터 소구리를 찾아서 원천 봉쇄를 하도록 하겠음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좀 개미한테 미안한데 이게 봐봐요 바로 여기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면 거리가 어, 벌써 개미들 여기 돌아다니잖아. 지금 들어가려고. 잘 들어가려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빨리 빨리 처치! 오, 됐어 x3 어, 얘 힘이 없어 x4 보여요 x2 야, 개미들 위로 들어가잖아. 개미 소리 높은 거 같은데요?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나 이게? 우와 지금 바글바글 하거든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개미들이 고멍이, 여기가 개미구로 쳐졌어. 어 계속.. 으악! 개미대 지금 비상사태거든요 지금 마리아님이 조금 더 찾아보세요 저 몸을 가려가지고 갑자기 왜 가렸대? 아니 이상하게 개미만.. 어머 나 이렇게 몸이 너무 가려운 것 같아 잠깐만..잠깐만 들어가 있을게요 아 잠깐만 나도 가려운데? 아빠 뿌리겠어 아니야 아 지금 여기 진짜 장난아니야 여기 봐 아니 뭐하냐고 왜 그러면.. 뿌리지마? 응 여기 개미 소굴인데 여기? 하지마 하지마 그러면.. 지금 뭐 못 찾는다 없어졌어 여기 개미대도 지금 안 보이죠? 지금 길을 잃었어 다시 이렇게 놓고 뿌리지마 구미야 뿌릴 거야? 응 뿌리지 말라는 이유가 자기가 뿌리기 위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였어? 그럼 여기만 뿌려줘 여기 이 길로만 못 다니게 우리 집으로 못 오게 개미.. 개미 수사대가 지금 개미 길을 없애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 열심히 하네?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약간 아 너무 가려 너무 가려 아 진짜 가려 마리아가 열심히 잡고 있는데 재미있는 걸 또 생각했거든요 지금 구미 수사입니다 이게 약간 상처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렸다고 하려고 여기에 어때요? 물집 난 거 같죠? 약간 피난 거 같아 안돼 안돼 약간 자연스럽게 이거 너무 가짜 같은데 어쩌지? 약간 노란 색깔 가려 개미 몰렸다고 하고 여기다가 손 펴 봐봐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찍고 있거든요 여기 카메라에 보여줘봐 뭐가 풀린 거 같다 진짜 어떡해 아빠한테 아 가려워 이렇게 알았지 한번 해봐 아 가려워 이렇게 해봐 안 보여줘 어떡해 손 아빠한테 한번 해보자 좀 잡았어요? 지금 봐봐 여기 찍어봐 지금 봐봐 여기 찍어봐 네네 지금 개미들이 파도 안 보여줘 봐봐 지금 여기 뿌렸거든요 개미들이 지금 아예 없어졌어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전 왜 이래? 너 왜 먹고 있어 아 가려우라고 얘기하지 가려 저기 연기를 아 가려워 이래야지 아 가려워 아 가려워 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색칠 공부에요? 국민 연기 좀 잘했어야지 국민 연기력이 떨어졌네 참 이거 뭐야 아니 마리아님이 좀 지루해하는 거 같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같아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아 그만 이렇게 해봐 자 한번 연기해봐 어 손이 왜 이렇지? 이렇게 이렇게 운농모습으로 제가 개미 속을 찾고 있는 사이에 몰래카메라를 합니다 지금 개미도 길이 없어졌잖아요 봐봐 좀 늘었네 이거 아예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길이 아예 이쪽으로 안 다녀 이제 길을 끊어놔야 되거든요 아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거 같긴 한데 지금 잡긴 잡은 거 같아 아 왜 내가 어렵냐 농담이 아니라 가려워요 진짜 오늘 그거 한번 뿌려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엄청난 거 갖고 오겠습니다 손해 보여주세요 어? 국민이 저거 봐 뭐? 공포형 아예? 손이 이렇게 오 손으로 이길 손으로 이길 아니 근데 너 진짜 가려워 올라왔네 올라왔어 진짜 올라왔어요 봐요 아 왜 이렇게 어렵지? 실제로 빨개졌어 어떡해 잠깐만 이건 뭐예요? 잠깐만 이걸 쓸 때가 된 거 같아요 이게 뭐냐면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게 기름이고 이게 진짜 약입니다 근데 이걸 섞어서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진짜 못 보셨을 거예요 물을 먼저 해서 아 물이에요? 오 약간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 터지는 건 아니죠? 구름이 나오고 싶다고 아니 구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도전한 거 아니에요? 도전한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지금 뭐 라이터 같은 거 없나? 아니 터질 거 같아 하지 마요 여러분들 저렇게 불 쓰고 가스 쓰고 이런 거는 일단 피해야 돼 너무 무서워 성공했나봐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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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취직하겠습니다 같이 나가 tez 마Т пuff 으어어 구름이 나오면 안 돼요 흐흐흐 싶ых 흐흐흐흑 그거 아닙니까 소독차 흐흐흐흑 너무 냄새가 opio 얘가 автомобиля 몸에 좋지 않거든요 구아 어디야 구아 River 와 이거 연기 보세요. 연기 장난아니야 호민아 빨리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와 지금 보세요. 밖에가 지금 연기로 완전 뒤덮였어 마리아님 마스크도 안 쓰고 마스크 좀 쓰자 아 마스크 쓰러 가는 건가요? 너무 힘들어 마스크 쓰세요 지금 마스크 쓰고 지금 벌레 찾으러 가는 겁니까? 지금 더 해달래요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린이 지금 준비된 어린이 봐주세요 한번 아니 몸이 안 좋아 잠깐만 이렇게 켜신 거였어요? 여러분 아시면 방구차 그 방구차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나온다 나온다 곰이 나왔어 이제 드디어 치아만 온다 일부러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마스크 필요 없어 마스크 있어 다 뚫어 아 손이 곱게 갔다 이제 꺼져져 아니 우리 집 벌레는 이제 다 사라진 거 같아 저희 집 벌레도 사라졌을 거 같아 그러니까 옆까지 다 가가지고 아 여기 지금 약을 뿌리고 있는데 아까 기아님이 저한테 장난쳤잖아요 좋은 생각이 났어 이게 지금 저희가 여기 밑에도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뿌려줘야 되는데 이게 약간 불을 한 거 같아 그래서 기아님을 급하게 뿌리도록 할 때 뿌린다고 끄러가자 어 여기 얘른아 허리야 저거 소화기 소화기 이거죠? 내가 봤는데 하길래 이거 수확 연기 좀 해줄랬는데 나도 지금 생명이 한 1년 단축된 것 같아 너무 많이 먹었어 이제 그만 합시다 이제 이런 게 충분한 것 같아 이제 그만 그만 지금 개미를 처치하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어 지금 우리 집에 이제 당분간 벌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발 집에 뭐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깜빡 sometimes it's gonna hurt baby just let your tears fall down no need to worry about tomorrow baby cause you got time to figure out it's only water